계속 보았습니다. 1년은 12달, 365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한 해 한 해는 결코 1년 12달이라는 자연의 시간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비약하는 우리 저국의 시간은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혼신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다면 1년 12달에는 어떤 뜨거운 인민 사랑의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새달을 맞이할 때면 그 달에 있는 명절부터 생각하곤 합니다. 5월의 달력을 펼칠 때면 아마도 5일절부터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5일절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날을 서중히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김정수 평양 방지공장의 노동계급입니다. 하다면 5일절부터 시작합니다.